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진짜 나라한테 불면 어떡하지? 그래 어떻게 해서라든 벌어갖고 내가 갚아 봐야지 그거. 악도가 밀기지 마. 참 오버하는 거 아니야? 야 니네 지금 커피 마시러 왔지 어? 야 돈 줘봐 내가 뽑아줄게 줘봐. 왜 그런지 야. 네 뽑아줘. 기다려. 두 잔. 자 자 커피 간다 여기. 오 두 잔. 가만 보면 동근이가 자산하면 있단 말이야.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. 5천 원씩 내. 무슨 5천 원을 내? 내가 커피 뽑아줬으니까 서비스 값을 내야지. 서비스 값? 그래 인마 니들 내 덕분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커피 마시잖아. 내가 아는 사이라 그냥 특별하게 5천 원만 받는 거야. 참 뭐야 우리가 우리 돈 내갖고 자판국 커피 뽑아 마시는데 무슨 돈을 내. 인마 카페에서 이런 커피 뭐 5, 6천 원씩 받는 줄 알아? 서비스 봉사료가 붙는 거야. 그러니까 니들도 돈을 내야지 서비스 봉사료. 그러니까 니들 돈 내기 전까지 여기 못 움직이니까 그렇게 알고 빨리 줘봐. 잠깐만. 아휴. 칼만 안 들었지 순 날강도 아니야? 무슨 말 필요 없고. 자 봉사를 5천 원씩 싸게 받는 거니까 일단 내봐봐. 야! 그래 그래. 너 왜 사거면 어떻게 됐어. 아휴 야 지금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봐. 나 헛소리하지 말고 너 얹어줄 줄 확실히 말해. 아 왜 나면 영업집하고 방해하는 걸요 이거. 영업집이야 빨리 얹어줄 거야. 아 영업집에서 방해하고 그려. 야 5천 원. 어 5천 원. 어 어 어 어 어. 잠깐만 오케이 내가 합의해줄게. 너 나한테 한 방 먹였어. 내가 합의금으로 딱 100만 원만 받을게. 야. 어 어 어. 야 이거 진짜 감정이 실린 거 아니야? 이거 연기야.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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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지. 연기에 진짜 감정이 실린 거. 어 어. 이리 와. 어. 어 어 어. 아 그래. 경림이랑 동근이 분명히 뭔가 있어. 무슨 비밀인지 꼭 알아내야지. 야 이거 좀 나가 제발. 야 어딜 생각해 하려고 일로와 똑바로 두꺼라. 아 아 진짜 치사하게 잡고 쫓아다니면서 일을 해주시지. 치사하게 뭐가 치사해. 야 하여간도 명심해. 너 약속 안 지키면 진짜 나라한테 확 그냥. 안녕하세요. 뭐 그렇게 방이 여수사네. 이 상자는 게 뭐야. 이런 쓰레기를 얼른 갖다 버려야지. 양동군 넣어. 양동군 넣어. 니가 알림 통사해. 뭐야 뭐야. 니가 갖다 버려야지. 내가 뭐야. 내가 갖다 버려야지. 내가 갖다 버려야지. 에이씨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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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지 이거 하고. 어 마침 잘 들어왔어. 내가 있잖아 누나랑 종아 옷 빨아놨어. 옷을? 아이고 불이 불이가 무슨 말에 물어서 옷을 드세요. 빨고 그래. 고맙지. 고마우면 세탁비 들래. 뭐야. 뭐. 가만. 뭐야. 속까지 빨았어. 아 저기 속옷은 때 잘 빠지라고. 내가 특별히 그 손빨래로 했으니까. 뭐. 왜 이리 왜 이리. 야 너. 너 미친놈 아니야. 너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 여자 속옷 좀 소리내고. 난 정말 미친놈. 진짜. 오빠 변대 아니에요. 이게 가쿠라는 외상값은 안갖고.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. 나 지금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. 원래 내 일당이 10만 원이니까. 외상값 30만 원에서 10만 원 빼. 미친 거 아니야 이거. 야 누가 너 일 시켜준다고 그래서 빨리 가. 싫어. 난 여기서 일할 거야. 죽고 싶고 빨리 가. 빨리 가. 안 가. 빨리 가. 야. 빨리 가. 빨리 가. 너 일해. 잘 excellent. ti게 잘ted. 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